자막 자세한 내용 2020년.. 9월 29일 빠또 고! 공포방송 No 1 지금은 또맛이 돼 가자 자, 신속히 이동하라 원래 목적지는.. 저기에도 빈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원래 목적지는 여기야 지금 자, 오늘 온 곳은 여러분들 그 옛날에 고양이가 저를 쳐다봤던.. 그 어디라고 해야 되지? 고양이가 빈이 쳐다봤던 고양이집이라고 이전에 유페루 레전드가 낳았던 장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똥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아..뭐야.. 뭔 소리나는데..잠깐만.. 뭔 소리나는데..잠깐만.. 잠시 실례좀 하겠습니다 잠시 잠시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잠시 실례좀 하겠습니다 여전하구나 분위기쌉찌일까? 분위기쌉찌일이야 여기는 2층도 있습니다 2층에서 피아노 소리가 났어요 2층에서 피아노 소리가 났어요 계십니까? 잠시 실례좀 하겠습니다 여전하구만 여전히 여기서.. 무슨 영정사진같은게 있었는데.. 카메라 돌리지말고.. 이건 사람이잖아 이건 사람이잖아 이건 사람이잖아 사람은 무슨 귀신이구만.. 사람은 무슨 귀신이구만..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사람은 무슨 귀신이구만.. 하이애าร이.. 하 multitasking..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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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변했어 여러분들? 나 오늘 조심해야겠다 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이십니까? 아..잠깐만..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시만요. 이 정도 기운이면 분명히 어떤 현상이 아니라 어떤 모습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건데 아직까지 오곡은 치지 않겠습니다. 포다고 오곡 함부로 뿌리지 않겠습니다. 아직까지 기운이 어떤지 모르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섣불리 뿌리기는 그렇고 일단은 그냥 들어갈게요. 누구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미쳐버리겠다. 미쳐버리겠다. 어떡ح grandparents. 하지마. saja 끝났어요. 나¥ 나, 나, 나! 안 되겠다.. 2층이다.. 2층 올라갔죠? 2층 올라갔죠? 2층 올라갔죠? 2층 올라갔죠? 뭐야..? 잠깐만.. 뭐야..? 망자님.. 죽이요.. 이제 장난은 그만 합시다.. 제가 폭풀인건 죄송합니다.. 제가 폭풀인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잠깐만.. 뭐라구요..? 한번만 더 말씀해주세요.. 제 부탁입니다.. 제대로 듣고 제가.. 어떻게 하든 하겠습니다.. 한번 더.. 알아? 나가? 뭡니까..? 마지막으로.. 마이콜스 나가... 안 나가... 다시 한번만요 그럼 제가 실수했습니다 일단 나가겠습니다 뭐하는거지? 끄덕! 좋아요! 알람개짱 부탁드려요